턴 턴 턴 턴 턴 턴 턴 개는 됩니다 목만 돌려주면 돼요 몸만 돌려주면 다시 먼저 좌쪽에다 세워놓고요 턴 나이스 미쳐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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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여유 계속 고고고고고 브라보 이렇게 해서 18개의 장애물을 다 했습니다 바로와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렇죠 예 으 프런트 크로스 개 놓쳤어요 개가 알아서 뛰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아름다워